한국군학대의 모든 북 공연 강렬한 리듬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. 이러한 한국의 공연은 전 세계 관객들은 물론이고 해외 네티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. 해외 네티즌들 중 한 명은 이렇게 강렬한 리듬과 독특한 연주 방식을 본 건 처음이다. 정말 눈을 뗄 수가 없었다라고 하며 한국의 모든 북 공연에 매료된 반응을 보였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의 전통 북 연주는 정말 흥미롭고 새로운 경험이었다. 연주자들의 에너지와 연주 방식이 정말 매력적이다라며 감탄을 표현했습니다. 이처럼 한국의 모든 북 공연은 북을 두드리는 동작 하나하나가 힘차고 역동적이어서 공연장을 마치 전장의 전율을 떠올리게 만들죠. 오늘은 여러분께 미국과 영국 등에서 있었던 한국의 모든 북 공연 모습을 준비해봤는데요. 현지 관객들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. 그럼 자세한 현장의 모습들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한국의 모든 북 공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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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의 모든 북 한국의 모든 북 공연 한국의 모든 북 한국의 모든 북 공연 한국의 모든 북 공연 한국의 모든 북 공연